다음은 윤재혁 원내대표의 무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의뢰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한 하재 현장에서 대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문경소방서장님의 말씀에 젊은 대원들의 희생이 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는 향후 유가족분들에 대한 애호와 장례 절차를 비롯해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오늘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50위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와 관련해서 야당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그동안 들어줄 수 있는 걸 다 들어줬고 또 마지막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증을 설치를 해달라 해서 산업안전보건증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고 또 기관의 역할도 단속이나 수사 부분을 좀 현장에서 새로운 규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드러내고 예방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민주당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 했으니 조금 있으면 민주당 입장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을 협상하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당 입장에서 사실 조금 부당한 요구라도 또 민생이라는 명분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양보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만 사업장이 83만여 개가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800만 명이 되는데 이 800만 명이 사실을 절실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특히 건설 현장 같은 데는 보통 대 6명 많아야 10명 데리고 현장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하는데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사고에 대한 걱정 또 그걸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의 현실이고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어쨌든 이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스스로 하지 않았던 산업안전보건충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사실 수긍하기 어려운 요구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 오늘 제 생각으로는 오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나올 테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수용하면 행안위, 또 법사회를 열어서 이 법을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비켓팅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87년 개헌 이후에 제2요구 처리 법안에 총 22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야 합의로 제2요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후에 다시 위원회 안으로서 수정해서 합의 처리한 3건을 제어하면 모든 법안이 제2요구에서 제2의결까지 14일 이내에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특검법은 1월 5일 날 제2요구한 이후 오늘로써 27일이 경과됐습니다. 헌정사상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 참 정치 도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회의가 될 정도로 정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루빨리 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정치 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법 처리 외에 특별한 내용은 우리 원대수석께서 상세히 여러분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린 걸로 예상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지금도 오늘도 참석 안 하신 의원님들이 있는데 참석을 2월 국회까지는 서로 표대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의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및 경북 문경 화재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입니다. 먼저 문경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하신 두 분의 소방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당원 선금모금을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화재 현장을 살피고 지원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 재난시 선금모금 전례에 따라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당원 선금모금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금 기간은 오늘부터 15일까지로 하고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전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두 분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선금 기부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항상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원내양정국에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